안녕하세요. 조달청의 김정우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조달혁신 포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등 세계를 축으로 분야별로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 중에서 디지털 뉴딜은 전자정보 인프라, 서비스 등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디지털 초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세계에서 알아주는 우리의 ICT 기술을 더 발전시켜서 다른 나라에서 단순히 노력만으로는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를 확 벌리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요즘 세계 기업들의 최대 화두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마존, 이베이 등은 수억 명의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B2C 플랫폼 강자들입니다. 나라장터는 정부와 기업을 잇는 G2B, Government to Business 플랫폼입니다. 2002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작년에 수요 기간이 6만 개, 조달 기업이 47만 개가 나라장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 금액은 자그마치 113조 원으로 국내 최대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전 국가기관의 조달 시스템을 통합해서 사용자들이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개최한 디지털 조달 혁신 포럼은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사업 계획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기 위한 자리입니다. 시스템 구축 계획과 적용 기술의 척정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차세대 나라장터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돕고 디지털 뉴질리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조달 혁신 포럼을 끼기로 나라장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